한국국토정보공사 촛불 시민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이란 강한 확신에 추미애 후보를 지지합니다. 계획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추미애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이제 시작입니다. 꼭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파이팅 정치 검찰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먼저 카르텔의 대대적인 공세와 비난에 굴복해 제가 원칙대로 수사지휘권과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진실은 덮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일부 동지들이 보여준 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냉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를 참아내며 끝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민들의 응원이 눈물 겪도록 고맙습니다. 기업 입법 중에 투표율 7.09%입니다. 기업 입법 중에 투표율 7.09%입니다. 그리고 집주의 도전을 사용하여 승민아 목표율 1.29%입니다.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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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예영!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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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